갑자기 많이 먹으니까 달이 나지. 급체가 뭐야, 급체가 미련스럽게. 알겠습니다. 응, 그래 갔다 와. 괜히 많이 아픈 줄 알고 좋아했잖아. 창피하게 급체가 뭐야, 급체가. 아프기가 그렇게 힘든가? 경화야. 아휴, 저 마모 보이. 경화야, 괜찮아? 구급차에 실려갔다며. 정말 괜찮은 거야? 상관 말래요? 무슨 병인데?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, 얼굴이 하얗게 되고 자꾸 쓰러지는 건 아주 심각한 병이래. 너는 아니지? 마음대로 생각해. 그럼 정말 심각한 거야? 그래, 심각하다. 엄마. 아휴, 귀찮아 죽겠어. 황성현, 너 그게 정말이야? 그래. 오다가 경화 만났는데 그렇단 말이야. 경화야. 괜찮아? 많이 아프다며. 내가 다 말했어. 무슨 병이래, 경화야. 좋아. 이번 기회에 병이 한번 골려주자. 경화야.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. 진심은 아니었어. 아니야. 너 나한테 잘해줬잖아. 아니야. 이제부턴 네 소원 다 들어줄게. 정말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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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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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랬구나. 어떡하니? 무슨 병이래? 그건 모르고요. 심각하대요. 고칠 수 있을 거야. 니들이 경화한테 용기를 줘야 돼. 아 참 근데 병희는? 경화 바람쬐 준다고 갔는데 곧 올 거예요. 경화는? 피곤하다고 먼저 집에 갔어. 병희야 우리 경원의 집 한 번 가보자. 그래 무슨 병인지도 궁금하고. 그래 그럼 한 번 가보자. 네? 그런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? 어제는 좀 심각했지. 근데 별거 아니야. 뭐 너희들은 체해보지 않았니?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경화 지금 어딨어요? 응. 몸 푼다고 도장 갔는데. 도장이에요? 경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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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경희야! 경희야! 뭐야? 병희가 너무 꼽았어. 병희야! 저 내 눈이 없냐? 그래! 그래! 왜 그래! 왜 그래! 왜 그래! 경희야! 경희야! 경희가 너 같잖아. 내가 계절했어. 뭐? 정말이야? 정말이야? 경희야! 어떻게 해! 병희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난 몰라! 그래! 원래 정희 말해야 했잖아. 정말! 난 그것도 모르겠어. 야! 여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! 병희야! 병희야! 나 성경아야! 나 아무렇지도 않아! 병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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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경아, 난 정말 왜 그러지? Dream, dream, dream when I feel blue In the night when I want you To hold me tight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I dream